오늘은 특별했던 한정복을 알아본 시간 오늘 한정복 시간에 들어왔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그 장중에 지수가 좀 빠졌어요 뭐 사실 뭐 많이 올랐죠 지수가 계속 오르다가 이제 오늘 좀 빠졌는데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이렇게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 또 코스닥도 빠졌고 또 일봉으로 좀 아쉬운 점이 오히려는 지켜주긴 했지만 거래량이 터진 은봉이었다라는 부분 거래량이 터진 은봉이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무조건 떨어지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반등의 기초가 되는 구간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조금 신경은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구요 그래도 지수 하락을 했지만 오늘 셀트리온 테마주들 그리고 셀트리온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 보시면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무려 시총이 40조짜리 종목이 장중에 무려 24% 대략 얼마인가요? 대략 거의 뭐 10조가 왔다리 갔다리 했네요 엄청난 이슈였죠 그래서 오늘 수급을 셀트리온이 모두 다 썰어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이었구요 사실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좀 많이 재미가 없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제가 23일날이죠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구요 역시나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낮으면서도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의 합병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뽑혀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처럼 시대가 다 빠지지 않고 시대가 다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25%로 해서 마감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슈팅이 좀 중요한 이유는 이번 슈팅을 통해서 이제 이 백신 또 치료제 개발템만은 사실상 대장주 라인으로 귀결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뭐 치료제 쪽에서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었는데 이 셀트리온이 사실상 국내 치료제 시장을 가장 먼저 나오는 치료제가 되게 된다면 사실 다른 쪽 애들들은 좀 많이 힘들겠죠 이미 아시다시피 다른 치료제 애들들 뭐 심풍제약 이런 애들이 거의 다 찾다가 꺾인 모습을 봤을 때 치료제 쪽은 이제는 뭐 셀트리온 테마 쪽으로 몰려야 될 것 같다 또 백신도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녹십자가 생산을 하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강한 슈팅을 내줬었는데요 물론 녹십자가 지금 차트가 꺾인 상태이긴 하지만 하지만 일단은 백신 테마줄로 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라인으로 다 정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큰 슈팅이 났죠 그래서 보통 큰 슈팅이 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겪게 됩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큰 슈팅이 나고 조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내일 조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근 양봉 돌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조정을 겪고 다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 테마주가 코로나 테마주가 거의 막바지로 넘어간다 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백신을 만드는 업체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보지 않고 이제는 유통, 배포, 접종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나 12월 10일 날에는 코로나 백신이 미국에서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고요 아주 위험한 부작용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거의 12월 중순에는 미국도 다 배포되고 국내도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는 좀 힘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유통, 배포, 접종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겠고요 콜드체인 쪽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콜드체인 쪽이 뭐가 있습니까 콜드체인 쪽에는 대한과학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 종목 바닥 2700원에서 거의 한 9배 정도 오르고서 지금 횡보를 가고 있는데요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통과 배포를 할 때 당장은 콜드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다만 이 종목이 여기서 올라봐야 얼마큼 더 오르겠습니까 뭐 얘가 20배를 만약에 바닥에서 20배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시는 분들이라면 결국 두 배 정도밖에 먹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장주보다는 후발주를 보셔야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 녹십자 랩셀 뭐 이런 애들도 오늘 살짝 올랐는데 뭐 제가 소개시켜줬던 거 중에 한익스프레스 이런 거 있죠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게 없고요 이 종목도 콜드체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테마조로서 얼떨결에 껴서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뭐가 있습니까 이런 종목들도 콜드체인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LNG 피팅 밸브 만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초저온에서 가능한 밸브를 만드는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도 아시다시피 산업체가 요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체에 더불어서 콜드체인으로 엮일 수도 있겠고요 꼭 이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많죠 이수화학 이런 거는 노멀파라피 만든다고 해서 올랐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이제 유통과 배포라고 할 수 있겠고 접종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접종 테마는 역시 유리병과 주사기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리병 종목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리병을 중국 걸 사다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코닝이나 이런 데를 만드는데 국내에는 모멘티브 지분을 갖고 있는 원익 QNC 이런 종목들 이게 이제 석영, 유리그릇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고 또 사림바이오가 이 썸피셔 사이언티픽에서 그 유리병을 받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아니면 완전 근비 같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주사기로는 뭐 제일 유명한 건 세움미디컬이죠 역시나 좋고 오늘 장중에 장중에 약간의 매직봉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신신제약 이것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테마도 있긴 하겠지만 이 종목도 이제 마이크로니들 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는 조정 구간이겠죠 뭐 세움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우상하긴 하지만 일단은 21선이 기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런 행보를 하겠죠 왜냐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게 아직은 12월이 아니니까요 12월이 아니고 그리고 배포된다 배포된다 하지만 가봐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12월 10일 날 미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배포가 되고 접종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이들 주가가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사실 지금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보름 이상 최소 보름이죠 12월 10일까지면 최소 보름이고 실제로 그날 접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접종이 밀려서 보름 뒤에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조정을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어차피 상황은 올 것이고 그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안 올랐던 종목들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간단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접종이 밀려서 미국에서 파이자 접종이 밀려서 보름 정도 밀린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빠지겠죠 하지만 결국 접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밑에서 받아 먹는 새로운 주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보초병을 들어가셔야지만 대응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오늘 장중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고요 뭐 지수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빠진 게 좀 있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왜 그러냐 너무 간단하게 테슬라가 오르고 있어요 테슬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역사적 신고가 상황이다 테슬라가 역사적 신고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주 정확히 말하면 전기차 테마주겠죠 전기차 테마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어제는 뭐가 올랐죠 어제는 KEC가 올랐죠 이것도 뭡니까 전기차 테마입니다 전기차 테마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MS 오토텍 MS 오토텍 MS 오토텍은 뭔가요 MS 오토텍은 12월에 상장하는 명신 산업이겠고요 얘네들이 이제 뭘 하느냐 핫스탬핑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고강도 경량 차부품 생산을 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량이 가벼워하지만 배터리를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명신 산업 이 MS 오토텍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이랑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전기차 테마로 엮여 있는 상태고요 12월에 12월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상장하기 때문에 오늘 MS 오토텍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셀트리온의 슈팅을 통해서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는 셀트리온과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장주만 보셔야 된다 그리고 12월 달에 12월 달에 12월 달에 접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포가 있습니다 물론 안 될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밀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는 접종이 있으니까 이 배포, 유통, 접종 테마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전지 2차전지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다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부분에서 2차전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